Q. 성격이 많이 까칠하신 것 같아. 네 뭐 실수하고 다니진 않아요. 그렇죠.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원리 원칙을 따지고 산다 소리가 나와요. 원칙대로 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너무 강해. 사업하시는 분이 좀 유돌이도 있어야 되는데 유돌이가 없다는 소리가 나와. 그거를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이 또 그 특성이죠. 그런데 그런 게 좀 너무 강하다. 고집이 너무 세요.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남의 밑에 있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본인의 사주가. 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남의 밑에 있지를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닌 걸 기라고 못하는 사주예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닌 거를 네 맞아요를 못하고 사는 사주. 안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하세요. 하세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나가는 데도 어느 정도 좀 유돌이가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님 사주 자체가 성격 자체도 그러고 이거를 못 해요. 어렸을 때부터 없이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쉽게 가질 수 있으면 갖고 살아봐서 누구한테 아부하고 머리 숙이고 이거를 못 하시는 사주라는 거예요. 얼굴에 좀 나타나요. 표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표가 나죠. 싫고 좋구나. 거짓말하는 것도 표가 나고 싫으면 내가 열이 받았다. 내가 기분 나쁘다 하면 얼굴에 다 써있는 스타일.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화에 나가는 거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다. 기술을 갖고 살고 뭔가 재능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거든요.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사주는 못 되세요.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고 남들하고 조금 다른 사주예요. 평범한 사주는 못 되신다는 거죠. 사주 자체가.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 갖고 오셨다고 하면 그 사업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쉽게 지속하게 이게 안 되고 뭐 하다 보면 어거지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는 그런 주의라. 내가 들인 만큼의 뭐가 성과가 없거나 이게 내가 생각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재미가 없냐. 너무 이제 남들은 이만큼 알아서 모르니까 그냥 가는데 저는 너무 이만큼을 알아버리니까 다운돼 버리는 거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왜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재미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본인이 한 일이 말하자면 내가 흥미를 갖고 또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떤 보람을 갖고 또 칭찬도 듣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칙 깐깐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 지신 거예요. 힘들고 더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힘들어졌다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하는 업을 놓고 다른 업으로 어떤 전환을 한다. 그거 안 된다 소리가 나와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러시거든. 이제 어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노래방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래방도 다 이제 뭐 유행 지나가고 무슨 노래방이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부동산이나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부동산 주식은 어느 정도 계속하고 있었던 거라.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관심이 계속 있었던 거라 이제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했어요. 혐의를 한 세 번을 봤어요. 3세 번이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는 어거지로 봤는데 첫 번에 이제 1차만 두 과목만 해가지고 두 문제로 떨어지고 두 문제로 한 번 더 보자 했더니 두 번째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세 번째 열받더라고요. 아유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다 어떻게 한 두 번을 보는데 한 문제가 2.5점이거든요. 2.5점에 떨어지고 5점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러니까 맥이 풀리더라고요.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부동산을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내가 지식을 갖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써먹을 때는 온다는 거죠. 그게 써먹을 때는 오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너무 진한 게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업을 인테리어로 했었는데 이제 손을 조금씩 조금씩 놓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자체가 우리 지금 대주분의 어떤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 그릇에 안 맞아서 그래요. 양이 안 차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한 거에 비해서 그게 양이 안 차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나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남들보다 감각이 있잖아요. 본인이 어떤 감각도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세요. 건축을. 건축을? 그럼요.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보다 조금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을 사가지고 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항상 지금 인테리어를 해갖고 오셨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긴장감도 없고. 본인이 하는 일에. 그러니까 너무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 치면 금액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뻔하고 이제 인건비가 너무 뻔하니까 제가 다 하는 거야. 그렇죠. 제가 다 해버리니까 원래는 이 업자라는 게 돈이 받는 게 중요하지 이게 사실 뭐 하나 이쁘게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신경이 들쓰고 이제 그 힘을 다 빼니까 이거 하려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를 얘기를 하고 뭘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면은 이거랑 비슷해.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못하는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못하는 사주니까 그냥 내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난 그냥 행동으로 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더 해준다. 그렇죠. 마음이 이게 플러스 마요스까지 되는 거지 상충이. 그게 아니고 그런 쪽이 하는 게 아니고 뭘 하세요라고는 내가 못해요. 나는 그런 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대주부는 지금 하는 일이 내 그릇에 조금 성이 안 찬다 뭔가가 하는데 그릇을 조금 키워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 분명히 계기는 온다.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뭐 건축이 됐든지 뭐는 개발 쪽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뭐 그것도 개발에 속하죠. 그래서 내가 짓고 뭐를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인테리어를 들어간다든지 어떤 것들. 왜냐하면 타협이 굉장히 어려운 사주예요. 남들과의 타협, 누군가의 타협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커서. 그래가지고 너무 안 맞으니까 내년부터는 차라리 농사나 질까 그냥. 내 손에 장을 짖어요. 농사 짖으면. 그래? 그럼요. 농사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재미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뭔가 나한테 어떤 내가 이 새로 뭐를 할 수 있는 재충전을 하고 거기 어떤 원동력이 지금 필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뭐랄까 노래방 가만히 앉아가지고 노래방 카운터에서 돈 받고 하고 하시겠어요? 못해요. 제가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부동산? 부동산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 이거 무지하게 필요한 거고 이거 무지하게 필요한 거예요. 본인 성향에 맞는 일을 하셔야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못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딱히 이걸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고 저거를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놓지 마라고 그러세요. 이걸 놓고 다른 어떤 전환이 와서 본인한테 뭐가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해왔던 거나 내가 모르는 거에 본인이 손을 대지는 않아요. 그거 해봐야 더 못해요. 그래서 까만 눈이 그냥 차라리 노는 게 낫겠더라고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손댄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계기 누군가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은 동업도 못하는 사주고 동업도 안 되는 사주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잘 믿지를 않는 사주예요.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사주라 뭔가 정확한 거를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지 해봐서 결과를 바라는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사주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올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어떤 계기가 돼서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주가 어떻게 뻗쳐서 거기하고 근사한 어떤 내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은 아니지만 내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이거였다면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더 커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떤 계기가 분명히 만들어진다. 그러니 머리에 잡다한 농사 뭐 이거 다 집어치우세요. 그거 할 줄도 모르는 거고 되지도 않는 일이고 내가 오죽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어. 저는 농사가 뭐 이렇게 해서 연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당장 뭐 부다지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계속 그냥 가만히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땅 가지고 이제 변홍사나 그냥. 그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 하려고 했던 건데. 응 되지도 않아요. 있는 땅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서 파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있는 땅을 팔아서 다른 걸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땅은 갖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 땅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으면 내가 지어서 파세요. 아니 그 땅은 뭐 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농사만 질 수 있는 땅이야. 응 응 응. 이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땅을. 땅을 예를 들어서 땅을 사면 내가 지어서 팔고. 그죠? 내가 해서 팔고. 응.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다른 업은 못 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내가 아까 말했잖아. 실수가 없고 깔끔하고.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뭐를 해놓으라고 하면 할 수가 있다. 다른 건 못 한다. 근데 올해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누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뭘 져줘. 응. 뭐 할 줄 알으면은.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들어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뭐 건축은 안 해봤으니까. 누군가를 찾겠지. 찾아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겠지. 하겠죠. 그런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어오고. 그런 어떤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올해 그런 게 들어와. 그러면 언제. 지금 8월이라고 그러시거든. 얼마 안 남았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내가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자꾸 거듭하냐면. 본인의 고집이 너무 세요. 본인 너무 고집이 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나한테 들어오는 복이단 말이에요. 그 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그 전에. 50 이전에. 50 이전의 일은. 내가 그냥 먹고 놀고 쓰고 밖에 안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먹고 놀고 쓰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본인은 50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철 들은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철이 이제 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좋다 하더라고요. 남이 좋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게 왔다는 거예요. 운도 오고 왔어요. 그러니 내 고집에. 아휴 저 깐깐한 놈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거. 이거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래 니가 깐깐하게 하면. 내가 또 너에 맞춰서. 또 내 능력을 보여주마. 이렇게 하셔야 돼. 저 깐깐한 놈인데. 또 얼굴에 그냥 우그락불그락. 이거 표현해가면서. 무슨 사업을 하고 하시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올해 8월이라고 했으니까. 추석 전후예요. 추석 전후에. 운력 8월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추석 전후로 해서. 누군가가 그런 게 오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게 시작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갖고. 야 나도 살만큼 살았고. 야 나도 니들 아니어도 살았고. 이걸 버리시라는 얘기야. 그걸 버리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번 해내줘볼게. 어? 뭐 이런 저기로 하셔야 돼. 그 하기도 전에 벌써. 그 사람이 성향이 나오고 맞지 않다고. 거절을 하면. 그거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잡으라고 그러세요. 오래 그렇게 오는 거를. 잘 잡아라. 아주 작게 시작하더라도 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일에 빠지면 또. 빠져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본인이.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재미가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자꾸 머릿속에 잡다는 생각만 들어오고. 그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 이게. 그때 가서 어디. 한우시군 가서 점을 봤는데. 무당이 터무니없는 소리 같았는데. 이게 진짜 근가보다. 그럼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없는 소리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전환기. 어떤 전환점은 분명히 온다. 그게 올이다. 올해부터 시작이다. 그걸 놓치지 말으라고 그러셔요. 본인은 뭘로 돈 벌어야 되는데. 땅으로 돈 벌어야 돼요. 돈을. 그리고 땅이 돈을 벌어줘요. 본인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잘 돼서 고맙다고 인사 올란가 어찌란가 몰라도. 본인은 분명히 어떤 그걸 놓치지 않으면 후회는 안 하실 거라는 거야.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야. 분명히 그 기회가 오면.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은 해야 된다. 일을 놓고는 못 사는 사주기 때문에. 일은 계속해야 돼. 일을 안 하면 불안증이 걸려서 못 사는 사주예요. 어디 가서 남의 거라도 간섭을 해야 돼. 본인은. 그래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기를 삼아서. 전원전 삼아서. 부동산 공부하셨잖아. 하셨잖아. 시험에 따붙지는 못했어도. 그러면 부동산하고 관련된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실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내 지식 갖고 하면 되니까. 단지 본인이 인간관계만 잘 해나가시면 되는 거야. 너무 인간을 내치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막 저기 그 인간관계라는 게. 모르겠어도 술주정 이런 거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가지고 저기 하면 그냥. 굳이 만나서 술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이 젊어서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먹어보니까. 굳이 뭐 전원상까지 일부러 나가서. 술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지. 운이 바뀐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가서 술자리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겠죠. 주변이 나를 그렇게 운도 안 좋고 주변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운이 그러니까. 내 기운자가 그러니까. 내 날파리. 응? 뭐 모기 해충들만 모이는 거고. 내가 운이 좋으면. 굳이 내가 가서 술자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놓으면.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바뀐다. 운이 좋다라는 소리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가 되나. 운 좋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로또가 저절로 되나.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내 주변이 바뀐다. 내가 굳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잘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걸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새로운 사람들도 자꾸 만나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야지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지고. 그렇잖아요. 맨날 여기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 사람도 안 만났는데 뭐가 변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사람을 대하고 주변 사람이 바뀌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꾹 나고 아우 막 답답하고 싫고. 아 저 인간 저래 했던 어떤 편견들이 바뀌어지잖아요. 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본인이 또 시각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틀려지죠. 그게 운이에요. 이제 그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월에 잘 하시고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본인이 좋든 싫든 내 말이 맞으면 그때 한 번 더 오세요. 그래서 시작을 하세요. 망설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머리도 좋고 한데 왜 그러는 건데. 고집. 고집만 있어서. 저기 뭐야. 저 식구가 그러겠다. 아우 저 고집 때문에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나 했겠다. 집사람은 이제 말을 못 당하니까. 말을 못 당하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나. 각시가. 식구로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하고 사는 거지. 본인이 만약에 활발하고 깨우쳐서 쓰면 못 살지. 이혼했죠. 본인 성격에도 이혼했죠. 여자가 달랑달랑 대고. 바가지 긁으면. 야 너 따로 살아. 이게 툭 나오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맞춰갈게. 이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못 맞춰 살아요. 그렇죠. 엄마하고도 뭐. 거짓 뭐. 이렇게 해야 하나시피 못 맞추니까. 부딪히면 싸우니까. 그거를. 다른 거 내가 얘기해줄 게 없어요. 운기가 돌아올 때. 지금 알잖아. 본인이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것만 본인이 조금 눌러 가세요. 그러면은. 내한테 다 이루어온 거잖아. 돈도 벌게 되고. 내 능력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좀 웃으세요. 웃고 사세요. 실실거리는 거는 좀 그립고. 그러니까. 뭐 할래도 그린 것 같아. 이게 막상.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 모험보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말했잖아. 본인은 딱 그걸 갖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남자가 됐고. 그리고 그게 아주 나쁜 거면은 하지 마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왔어. 근데 대주분이 그걸 못하는 사주면 내가 하지 마라 그러는 말이죠. 근데 할 수 있는데 본인 자체에서. 물론 어떤 그런 계기도 없었지만 본인 자체에서 본인이 털어낸다고 그러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조금 그런 게 왔다 그러면은 한 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왔던 거를. 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구나. 아 좀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러면은 바쁘잖아요. 뭔가 일을 시작하고. 뭔가 내가 좀 만들어낸다는 어떤 성취감을 보려면. 그렇게 돼야 본인이 만족스러워해요. 본인 삶에.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은 본인이 훨씬 보람을 느끼죠. 미안한 얘기지만 노래방에서 남 비움을 맺혀서 때려 죽여도 못하는 사주예요. 그건 안 되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비슷한 거. 하지만 내가 건축에 손을 못했지만 들어가서 하는 인테리어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끌고 들어가면 나한테 남는 이유는 더 남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뭘 찾지. 얼굴에. 얼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옥이. 옥이. 그 저기 뭐야. 뭐라 그래. 아주 그냥. 저저저. 저저저저. 똘콩 아주. 아주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써 있어. 옥이. 똘콩 건드리면 뒤져. 딱 그러게. 너무 이렇게 딱 들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돈을 빌려갔다는 친구들도 뭐. 저는 그러거든요. 다른 건 내가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 날짜만 지켜라. 내가 너한테 뭐 이자받고 사채놀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날짜만 지켜. 그리고 정 못 지켰으면 나는 한 달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정확한 날짜만 지켜라. 그게 깨지는 순간 걔는 끝난 거야. 그래. 아웃되는 거야. 나한테 뭐 십만 원 없어. 그렇게 잘라내고. 쳐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난 몇 명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그런 성격이 사업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안 되죠. 사업하다 보면 사기꾼도 만나야 되고. 사기꾼만 하다 보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쟤한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차라리 쟤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업이라는 게 돈도 띄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얻어서 여기서 아다리 맞아서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 내가 저 고생을 하면서 쟤하고. 한 달을 해봐야 내가 띄워면 그만일 텐데. 차라리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그거 아까 내가 말해줬죠. 내 운이라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나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음식이라면 숙성도 됐을 테고. 그럼요. 철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철이 난다고. 뭐 그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문제라든가. 많이 보완될 수 있을 테고. 그럼요. 부동산에 대한 것도 알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저것이 했는데 또 돈을 떼어먹어. 뭐하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날파리. 해충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고. 해충들이 모이ENSher을 datos highlight. 그죠? 그리고 내가 다hnасс Por Noah mater прод aider. 근데 그 아受FL хозяe behind Mother facade.